지금 윤석열 정부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 강성규라는 사람 아마 전 의원이었을 겁니다. 강성규 씨가 사회신민수석을 맡고 있는 모양이죠. 사회신민수석을 맡고 있는데 아마 민경욱 의원이 만났던 모양이에요. 저 앞에서는 부정선거 붙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고 강성규 씨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를 경선 의혹을 제기했을 때 심하게 그렇게 반대하고 그랬던 양반 같습니다. 아마 한 60안 2년생 3년생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바뀔 게 없는 거예요. 선거 부정 문제라는 것은 일단 그것은 선악의 문제 차원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랑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위기에 직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것만큼 중대한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사회신민수석이 그 정도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늘 강조했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치든 선거 부정을 하든 본인한테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방금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 시작하면서 조금 제가 은찮은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인간사회라기보다도 동물의 왕국 비슷한 거고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표현도 조금 너무나 정중한 표현이고 짐승들의 세계다 이렇게 봐도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 사기가 여러분들 세상에 환경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그냥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데이터를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6월 1일 지방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3구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4.15 총선 결과입니다. 이렇게 선관이라는 조직이 발표한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말이 되나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덮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그런 주장을 버젓이 하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사회는 뭐 최악의 상황까지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국민들 저항 안 하죠. 기본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 다 덮죠. 정치인들이. 대통령 덮죠. 뭐 기대를 가지자. 기대 전혀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권력 잡았으니까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총선 반드시 패배합니다.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총선을 이기겠습니까. 150석 200석 달성할 거다. 다 정신나간 이야기들입니다. 다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그냥 헛소리들 하고 사는 겁니다. 자식들 하고 손자 손녀들 하고 죽을 고생을 아마 할 때가 되면 그때 공박사가 참 옳은 이야기를 했구나. 그때 좀 정신 좀 차릴 거라 아마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는 끝난 겁니다. 그때는 장기 집권 체제가 이렇게 구축되기 때문에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장기 집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지금 중국을 보면 안 보입니까 그게. 이게 내가 볼 때는 정말 내가 이름들 그냥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거의 짐승세계라는 표현도 좀 과하고 가축의 세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학 개념 없고 학법이고 불법이고 없고 젊은 사람들은 생각 좀 다시 해가지고 여기에 희망 없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요. 이렇게 가가지고는 강성규란 젊은 친구일 거예요. 아마 한 60몇 년생 정도 되겠죠. 국회의원 한 번인가 했을 겁니다. 전번에 아마 떨어졌죠. 전번에 떨어진 것도 본인 선거도 분석을 안 해보는 겁니다. 그거 다 순간이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선 페이스북에 글을 좀 올리다가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을 우연히 보고 좀 열을 열이 받는 거죠. 어떻게 이 친구들이 이러냐. 나라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 노후를 생각하게 되면 나라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자기 노후 자기 자식들 뭡니까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뭐죠 전산 조작을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번번이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건데 그 문제가 여러분들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에 무슨 시민수석이란 친구가 강성규란 친구가 그런 거에서 저 앞에서는 부정선거에 붙자도 꺼내지 마시기입니다. 이런 잘들 다 해먹어라 이야기죠.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 교육받은 것을 보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기대를 가진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냥 정치검사인 겁니다. 본인한테 이롭게 되면 없는 제도 만들어서 뭐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감방에 쳐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이익이 되면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선학 개념도 있어야 되지만 역사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만 이렇게 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살아봐야 뭐 여러분들 한 100살 정도로 해봐야 짧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사는데 그렇게 뭐죠 후손들한테 엄청난 그런 질곡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의사결정을 지금 세대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무슨 뭐 김영숙 교수가 103세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103세가 뭡니까 숫자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뭐 조금 이러면 한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백 년 동안 후손들한테 그렇게 목줄을 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제도를 남기는 것은 말이 되냐 이야기죠 시진핑 여러분들 3년이 발표되는 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한반도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 사람들 눈에 그냥 가시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자유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거가 대만이 자유국가로 남아있는 거가 그 나라를 뭡니까 간단하게 요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선거를 그냥 조작을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나라가 되면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확인하는 것은 윤석열이란 사람이나 윤석열 정부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선거 공정성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일체 앞으로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 인간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을 저지른 사람도 중요하고 비난받아야 되지만 그런 악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것을 넘겨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다시 권력을 치고 장기 집권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너무나 우울한 전망이긴 합니다마는 제 자신이 무슨 이익에 따라서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명쾌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을 꼭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앉지 않네 네 이렇게 이렇게 izi 어디로 어떻게 syn